3, 2, 1 목표 3명 해제까지 30초 안녕하세요. 키링코에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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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잡았어야 했는데 조금 힐인데 공격 반갑습니다 뭐야 위도우 위도우를 보지? 오 나이스 오 오 까비 오 아오 아쉽고 아 나 빼든 타이어 쉽게 뺐네 싸게 오 할만한데? 할만하다 할만하다 어쩌면 점크 어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제시아가 몰아버지 제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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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노까지 아니 점크가 오다가 이상하게 떨어져가지고 엇갈려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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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킬구공 깔고 갈까요? 가져가자 앞에 점크점크 아나까지 аче시 으뽀야 rebarniz Full tell tell pull tell pull 키리코 뒤에 키리코 피해 령크 뒤에 키리코 피해 키리코 피해 키리코 피해 키리코 피해 키리코 피해 키리코 피해 오우 쉣 쩡 키리코 피해 키리코쓰 ㅋ 킬코 피해 킬코 피해 좋은데 남무 와 아나 딜보소 2대 컷이네 독창 받아라 좀 깜쳐 진짜 오바잖아 캐릭터 보소 개오바야 저렇게 죽는거 나이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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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 죽어가 괜찮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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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킬코 좀 너프 시켜야 돼 너무 세다 진짜 Unters weekends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